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2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라 너희가 스스로 지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신의 혁명 순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또 영상으로 현재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혁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한 1년 만에 민혁이 보는데 민혁이 더 멋있어져서 왔습니다. 더 멋있어져서 왔는데 민혁이 환영하고 예배 후에 또 민혁이하고 또 반갑게 교제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습의 성도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정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 전 찬양 두 곡 찬양 때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찬양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의 혁명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한습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정말 버림받은 백성인가?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 사회는 대대로 유대인들을 상당히 억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유대인 혐오 문화로 발전했고요. 더 발전해서 2차 세계대전에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왜 택하셨는가? 온 세상 만민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구시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죽여버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이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로 대신 하나님의 백성기를 채우기로 작정하셨는가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1절에서 이 질문을 던지죠. 정말 사도바울의 질문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림받은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바울이 자기 개인의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확신은 항상 자기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일 때에 확실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경험에만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 경험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확신이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성경적 확신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 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1전 하반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여 베냐님 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면 내가 아주 완악한 이스라엘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썼으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현륙이고 베냐민 집하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자기도 완악할 대로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바울 자기를 구원하실 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할 만한 어떤 구원의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기독교의 핍박자였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악한 자였고 다메색 도상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사도바울은 조금의 내면의 갈등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2단을 박멸해야겠다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있는 상태였을 때 바로 그러한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였을 때 다마스코스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완악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볼 때 현재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완악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이처럼 완악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버리셨느뇨 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부정과고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완벽하고 결정적인 버림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고 현재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렸을 뿐이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내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마울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돈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현재 유대인 라피 회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만 있느냐 거기는 유대인 회당뿐만 아니라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 예배당까지 다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성지이다 보니까 땅을 유명한 교단이나 종파들이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서 모두 거기에 자기 공동체가 그 성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예배당은 있을까? 유대인 회당 말고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메시아닉주 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들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들은 기독교 형태로가 아니라 유대인의 한 분파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단적인 유대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안식이를 안 지키거든요. 주의를 지키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현재 존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떻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정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볼 때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은 맞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그 증거가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은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구원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 공동시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강한 확신의 근거는요. 우리가 지금 11기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기상 1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기에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철면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완악했고 가장 배교가 심했던 구약의 아홉 시기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 칠천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예수 그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칠천명을 남겨두었다면 지금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악한 시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경험과 성경적 기초를 근거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열한기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할 때에 남은 자 사상 또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그래서 희망의 공동체 남은 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못하겐한다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된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식이하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그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식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도 받아들이게 된다.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과 백석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가 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사도바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바올의 선교에 대한 신학인데요. 그래서 사도바올이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25절 사도바올의 선교 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기독교 선교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바올은 오늘 본문에서 신비를 위해서 한다. 이게 사도바올의 선교 신학입니다. 신비 선교는 신비다. 사도바올이 왜 선교를 했을까 역사의 신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신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제림하실까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방인 선교 시대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다음에 이 둘이 합쳐져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지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믿게 되어지는 이방인들과 제일 마지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때 주님께서 제림하신다.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성교는 무항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찰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 숫자가 찼다. 라고 판단하시면 성교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잖아요. 한국인 구원받은 숫자가 찼다. 하나님께서 판단되시면 그러면 문을 닫으십니다. 그 다음 중국 중국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전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성교는 계속됩니다. 그리고는 이 숫자가 딱 차면 성교가 마감이 되어지고 이 성교가 완성되어지면 성교의 완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의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까요? 여러분 언젠가 그 세대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세대가 언젠가는 있을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재림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주님이 재림 하시면 정말 지금까지 군생활 다하고 내일 제대하는 병장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마라나타 주여 오소 수협시여라고 이 땅에서 외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왜 오시라고 외쳐야 한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 땅의 비극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습니까? 질병 암을 포함해서 정신과정 질병 기근 견쟁 재앙 온갖 어두운 악들 마약 인종차별 빈부격차 정부와 NGO들이 이것을 어느정도 완화시켜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그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결과들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 수많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러한 지구의 현실은 언제 끝나는가 주님이 오셔야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죄가 사라지고 인간이 인간에 의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종결되므로 오히려 만인이 만인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으로만 가득찬 아름다운 세상은 언제 오는가 주님이 재림하셔야 온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70, 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은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혹은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의 세례를 받던 세대였으니까 원하던 원치않는 많이 들었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적 혁명을 일으킬 때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자 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이 땅의 인간의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오는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의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완수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신의 혁명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혁명사업 여러분 세상 혁명은 총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혁명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로 하고 인류외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혁명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혁명과업을 계속하라고 사례들에게 부탁하셨죠.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라 였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인간의 모든 힘에 의한 악한 통치 권력에 의한 통치 이 죄악과 어둠의 통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혁명은 언제 완수되는가 완성되는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와야 혁명이 완성되는데 이 혁명을 완수시키고 빨리 당기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과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혁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죽어가고 침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바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조국을 그렇게 사랑한 사도바올이 왜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올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것은 단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 선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이 당겨지니까 그래서 사도바올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바올의 선교신학의 구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아주 유명한 재림 종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관한 대표적인 장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재림의 장인데 종말의 장인데 신학자들이 상당히 해석하기 힘들어했던 장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두 개의 다른 사건을 합쳐놓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류의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았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서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이 사건을 가르치는 예언과 주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림 사건을 가르치는 예언을 함께 섞어놓았습니다. 물론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저곳에 두 사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파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아이벤 자들이 불쌍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는 처참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앞으로 약 40년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들도 모두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외에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인류 최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헷갈리게 두 사건을 동시에 다루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 2000년 전 예루살렘 멸망전에 일어난 조림들 가운데 많은 것이 바로 오늘을 살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세상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전세계의 역사와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보금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해서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세계보금화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이 재림 때가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우리들은 왜 성교를 해야 되는가. 로마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 시작 그런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아합시대에 엘리아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남은 자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남은 자 공동체 이와 같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이들 즉 바올이나 엘리아 시대의 7천명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살펴보니까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로마서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는데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재림을 당기는 선교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문을 날마다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선교입니다. 정말 원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재림인데 그리고 그 재림의 지점은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되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끝까지 시간과 공간의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모든 족속과 백석 방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계복음마의 마지막 단계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도마오리 정돈한 성교신학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서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지구 전체를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동안 빙 돌아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복음의 서진 서진이 할 때 그 서진 말고 서쪽 동서남북 할 때 서진 서쪽으로 간다 얘기입니다. 성교학자들은 이처럼 복음서를 근거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연구했는데 이것을 복음의 서진 이라고 부릅니다. 즉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서진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면 마지막 한 바퀴 다 돌면 끝은 어딜까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조건 서진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해서 문제가 된 이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교단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속해있는 고신총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있는 교단에서는 더 이상 그 단체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토론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나와서 굉장히 긴 시간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어떻게 되었죠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땅을 밟든 어떻게 되든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서지는 개신고 성교 역사의 추측을 설명하는 분명히 중요한 역사 분석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성우 형제가 잘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으로 사도 바울의 원래 목표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사도 바울이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을 막으시고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유럽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는 서쪽으로 가게 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고 로마로 가게 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과 서쪽으로 로마로 간 복음은 다시 복음을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물론 남쪽 아프리카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류는 다시 서쪽으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영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다시 서쪽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복음의 주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물론 남쪽으로도 남아메리카로도 갔습니다. 그러나 주류는 서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중에 조선,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의 서진의 지도에서 영적시각으로 보면 지금부터 200년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100년 역사를 보면 한국은 세계선교회 전초기지요 중심 허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사는 아주 독특한데 그런데 왜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에서 멈추지 않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선교사를 한국이 굉장히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교도부가 되어있는 이유는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다민족들이 선교사들이 되어서 서쪽으로 아락권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서쪽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갈 그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선교사를 보면 기독교의 중심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쪽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 선교의 전초기지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 중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이 되면 제가 3.1절 기념예배를 드릴 때 당시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말할 텐데 많지 않았습니다. 1.5% 1% 중국에서도 100년 전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도인데 2040년이 되면 중국 인구의 30%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반면에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갔잖아요.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들이 매일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서구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아프리카 교회들 콥틱 교회들이 유럽의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아르메니아 그리스 로마 유럽 북미 남미 등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서쪽으로 갔죠.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 꾸준히 서쪽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중심은 한국 중국 중동을 지나서 복음의 진원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진 복음이 서진할 때는 수많은 피들이 흘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흘려서 조금씩 서쪽으로 그렇게 복음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20세기에 반정부 게릴라에 의해서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주 1세기 로마에서 순교당한 숫자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세기에 더 많은 사람이 순교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서 반정부 게릴라에 의해서 죽은 선교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세기가 최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역사적 시기입니다. 지금도 교섭 그 당시 샘물교회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죽어갑니다. 초두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만 명이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십만이 존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보금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해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것이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놀라운 생명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완전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 지들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이들이 분명한 사도 바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장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강박한 마음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연하여져서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마울은 역사의 비밀이 있다. 역사의 신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으로 이 참혹한 죄악의 역사가 종결될 텐데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교의 과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세력 앞에 침투하고 들어가서 사랑의 혁명을 완수 해외 해외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 다라고 바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습의 선교 제가 띄웠네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나와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 한습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선교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와 목표의 뿌리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교회와 목표의 뿌리이기 때문에 doing mission 우리가 선교를 한다. doing 미션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 being 미션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doing 미션이 아니고 being 미션입니다. 무엇보다 한습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DNA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책도 아니고 지역이 아닙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한습은 선교는 선교사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 5년 동안 한습이 2009년 12월에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처음 5년 동안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당시에 서대경 선교사님 김완용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는 심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젊은 선교사 후보들과 더 많은 선교사님들 예를 들면 이주민 선교사님 이라든지 또 최선욱 선교사님 이라든지 특별히 이병철 선교사님 임정한 선교사님 권기특혜 선교사님들과 같이 목사 선교사들이 아니라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기회한 선교사님들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국내로는 가덕 사치도 단기 선교가 있었고 카자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남아공 선교지를 선교팀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맞아 오시게 해서 그들을 선교들였지만 가는 선교도 병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때 남아공에 오셔서 함께 선교팀으로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한수배 선교팀들이 남아공에 왔을 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이미 가족과 같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걸 하지 않고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식사하고 선교사님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선교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더 고답되고 힘듭니다. 후원하는 교회들은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무슨 PPT를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팀이 오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을 운전해 드려야 되죠. 안내해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집에 계시는 또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부직이 있은데 우리가 함께 갔을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행도 다니고 식사도 함께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팀은 선교사로 자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이다. 처음이다. 여러분 남아공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지역을 쭉 돌면서 선교사님들이 15년 전에 오셔서 처음 세운 교회부터 쭉 역사를 따라 돌았거든요. 15년 전에 세웠던 그리고 그때 제자로 세웠던 흑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줄루죽 추장 하셔야 되는 토고자니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 나이로 53살인가 4살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얼마 전에 토고자니도 토고자니의 아들도 제가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준혁 선교사님 서두경 선교사님이 하셨던 선교가 15년 이상 꾸준하게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선교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고 선교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선교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그 흑인 사역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원지가 있는데 그 원지 아빠하고 같이 있었던 캐프타운의 다리미 교회를 갔습니다. 다리미 교회 가면 우리로 보면 노숙인들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이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부르니까 그분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그 교회냐 그러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여자분이 내가 이 한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 다리 밑에 계신 분이 기도해 달라. 그분이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해 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교는 건물이나 정책이 아니라 선교사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고요. 한숙의 선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교사님과 만났지만 우리의 선교의 지점이 캐프타운의 다리미까지 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숙이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을 섬기는 선교 비용을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책정해서 돕는 그래서 보통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교회 쫙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늘도 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계형제가 나오셔서 매년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자발적으로 선교사님과 선교 비용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한숙교회가 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책정하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분 한 분을 소개할 때 적어도 선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과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돕고 선교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고요. 선교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주시는 마음 그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목표에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습의 선교 방식은 그래서 매우 독특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선교사님께서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시면 그것을 소개하고 자유로 그들을 선기되 작지만 유치부부터 작년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안동선 형제 가정이 선교사님을 도울 때 전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현진이 수지도 5천원 5천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5천원 5천원 그래서 온 가족이 유치부부터 아이까지 함께 가족이 섬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우리 선교 부장이신 항익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 선교 편지를 중보기도에 매주 금요일마다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자체의 소식과 근황이 선교임을 알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동훈 선교사님의 자녀 예양의를 위해서 한습이 지금까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하려고 하지만 물질의 후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후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하는 선교사님으로 성기면서 한습의 선교는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습이 해왔던 기완선교입니다. 이제 만 12년을 지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습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축은 세이비어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레슬리 뉴비기니라는 분은 1959년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사역을 마치고 그가 몇십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굉장했는데 자신을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되었다면 그분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이 선교지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선교의 인식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선교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는 선교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냥 한 지역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십니다. 한숨은 만 12년 전 신도시라는 문화가 있는 흥독이라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파송받은 이들은 파송한 주체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 파송했는지를 묻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적 사명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모델로 주신 교회는 두 교회인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고 또 하나는 세이비오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제가 작년에 열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상한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습의 존재의 이유가 단순히 선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생기고 체질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이비오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이비오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습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한습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과 함께 하려는 NGO의 역할이 아니고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21세기 세이비오 교회로서의 출발인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습 상담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7층 우리 있었던 7층에 사명의 교회와 우리가 함께했었던 시간을 기억하시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사명의 교회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파송받았던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했었던 선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300번이 넘는 중보 기도가 날마다 날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상황 속에서 세이비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선교의 또 다른 측면으로 300번이 넘는 중보 기도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12월까지 12월 시간까지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감사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양했었던 기억나십니까 전보아 목사님의 고백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시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저 12월에 왔더라고요. 경동원 원장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경동원 원장님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라든지 무료급식이라든지 혹은 아이를 키워하는 일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도 지쳐있었고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성김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소명을 붙잡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의 교회가 되기 위한 한심의 노력은 세비어 교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성교에 이루어진 것 확장입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성교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성교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가 열방과 지역 그리고 우리의 성교는 열방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명단을 띄우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의 이름들과 교사들의 명단입니다. 이 아이들을 성교시는 귀한 교사들이 계십니다. 한심은 이들을 단순한 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성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령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다음 세대의 성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되 이제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공동의회도 그랬고요. 전도사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 있도록 교회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제 공동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헌금액수가 줄어들어서 교회마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주사님을 모시자고 결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필연 헌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한습의 목회자로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교는 한습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다른 이들이 걷지 않은 모델적인 사익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한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한습의 1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성교사님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단순한 축하 영상이 아니고 한습의 1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영상입니다. 한습의 성교는 성교는 교회의 뿌리고 성교는 성교사다라는 결과물들입니다. 제 앞에서 볼 때 하민이하고 원지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습니다.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랐지 말해서 혹시 자다 깬은 거 아니지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익자들 가정이 또 이곳에 함께 있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워서 이곳을 찾은 이들이 시간을 지나 이곳에서 사명을 찾고 힘을 내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성교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목회자로서 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한숲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한 한숲의 성교는 성교사님들과 함께했고 이웃과 함께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래는 무엇이 있느냐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치를 담은 귀한 가정들이 한숲에 있다가 제주도로 가고 남해로 가고 남아공으로 가고 피지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DNA를 지닌 씨앗이 되어서 떠나든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년에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성김이 성교사님들이 공항에 입국했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한숲이 되기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성교지에서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한숲이 되기를 이웃이 한숲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각 가정이 한숲이 되어서 오훅이와 하향성의 성교를 이어가기를 지난주 월요일 정명섭 성교사님께서 출국하셨는데 김태영 목사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출국하실 때 공항에서 성교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나가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진은이가 29살이잖아요. 신은이가 지금 27이고 진은이 신은이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집에서 다 2주 동안 채우셨던 진은이 신은이 한국에 와서 그 청소년 시대에 어떻게 할 때 집에서 2주씩 채워가면서 아이들 먹이고 데리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숨이 품어진 거 고맙고 내가 잊을 수가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2010년도에 남아공 KF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로잔대회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보금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든 보금주의 유엔총회와도 같은 3차 선교대회가 230국에서 4천명이 넘는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3차 대회의 선교 전략 중에 새롭게 부각된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디아스포라는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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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을 통한 전도를 넘어서 흩어져 있는 현지교회 우리로 따지면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8월달에 남아공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두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서대경 목사님이 단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혜로 교회를 오봉석 목사님께서 단임하고 있는 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팀이 두 군데 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청년들이 방문하려는 교회들입니다. 은혜로 교회 오봉석 목사님과도 제가 얼마전에 통화를 한 30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교제도 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함께 가서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쉘터라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워낙 아프리카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섬기는 그 사역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편지도 계속 보내고 연락 중인데 얼마 전까지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은혜로 교회 선교 목사로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선교팀이 남아공에 가서 이번을 계기로 유한에서 한인교회와 은혜로 교회 이 디아스포라 교회와도 선교의 확장성이 열려지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며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신의 혁명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신의 혁명 과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습의 선교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는 교회와 목휘의 뿌리이며 무엇보다 선교는 선교사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상담센터가 있고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가 있고 엄마 모임을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다음 세대로의 선교입니다.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넷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의 선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길을 여는 한습이 되기를 주의 제림이 어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일들에 힘적하는 한습이 되기를 2023년도에도 그 일들에 쓰임받는 한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한습을 하나님 선교회의 허브로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 한해에도 우리가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혁명과업인 선교를 한습이 감당해내므로 주의 제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공동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눈물과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